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에스파니아 루트를 통해서 유럽에 은이 넘치는 거예요 이러면 은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서 은값이 떨어지겠죠 은값이 떨어지면 화폐값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가는 올라가요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가혁명이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16세기 때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인플레이션의 구조를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당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은하예요 은하고요 이게 이제 밀가루예요 뭐 그냥 쉽게 은 한 입일 밀가루 한 포대랑 가격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밀가루 가격이 늘어나 밀가루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쳐요 생산량이 늘어나서 밀가루가 네 포대가 되는데 은하의 양이 그대로 하고 쳐봐요 은하를 못 찍어서 은하가 없으면 은하를 못 찍는 거죠 못 찍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하의 가격은 올라가고 밀가루 값은 폭락하겠죠 은하의 가격은 이제 밀가루 네 개를 살 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갑자기 신항로의 개척으로 아메리카에서 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에스파니아 루트를 통해서 유럽의 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유럽의 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야 이게 맞나 그렇죠 밀가루 값이 오르게 돼 밀가루 값이 오르게 돼서 인플레이션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격 혁명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가격 혁명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이나 마찬가지죠 초고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스템에 쓸 때